자 여기는 성군미항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낚시들 자 봐보십시오 토요일 오후 저녁에 성군미항을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낚시 하신분들 저희도 낚시를 해보려고 왔는데 자리가 없네요 낚시대가 깔아져있어요 물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물이 여러개 조금 서서히 들고 있네요 자 성군미항입니다 토요일 저녁 호로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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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